Q. 회사 organ 앞으로 가면서도 자꾸만 돌아봐 저거 할 때 웃을 뻔 했어요 언어 리릭 라이브 안녕하세요 JJ 프로젝트의 진영입니다 내일 오늘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불안함과 청춘에 대한 방황을 그린 곡입니다. 내일 오늘 가사 읽어드릴게요. 왜 내일을 오늘 골라야만 해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는데 흐려져가는 길과 나의 꿈들 시간을 돌려 미리 내 미래를 보여준다면 어떤 길로 갈지 내 길이 어딘지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의 눈을 반쯤 가린 채 계속 고르라면 날 떠미는데 Somebody let me know Tell me which way to go Because I don't know 오늘도 답을 잘 모르는 질문에 끝없이 답을 해 자신이 없는데 이 길일까 저 길일까 내 선택들이 점점 두려워져 불안한 마음으로 난 또 다음 선택 앞에 가본 적 없는 길과 길 사이에서 어떻게 내 길을 찾을지 두렵지 두렵지 하루하루 가는 게 바쁜 하루 중에도 끝없이 물어봐 앞으로 가면서도 자꾸만 돌아봐 저 끝에 나아가선 난 뭐가 됐을지 나중에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을지 주먹을 꽉 접어도 소심한 내 자신이 언제든 날 스스로 가로막아 용기를 내서 또 걸어봐도 사라지는 하루들을 건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또 하루를 이렇게 떠나보내며 오늘도 답을 잘 모르는 질문에 끝없이 답을 해 자신이 없는데 이 길일까 저 길일까 내 선택들이 점점 두려워져 불안한 마음으로 난 또 다음 선택 앞에 가본 적 없는 길과 길 사이에서 어떻게 내 길을 찾을지 두렵지 하루하루 가는게 하루하루 가는게 그래서 내가 언제 가야 네 내일 오늘 가사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? 다들 공감이 되시나요? 음 저희들도 겪었던 것들을 담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다면 아니 그리고 겪으셨다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JJ 프로젝트의 진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